여기는 여 인천 인데요 4 저희 방 안방 4 2 저 벽에 롤 비고 자는 그 밑에서 4 계속 드릴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서 이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서는 이제 처음에는 뭐 이게 무슨 소리인데 벽에 밑에서 소리가 나나 그리고서는 이렇게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1 1분에 저기야 뭐야 한 3 40초 드르륵 했다가 또 한 2 30초 쉬었다가 또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설날도 설날도 밤낮으로 다 하더라구요 그 소리가 나더라구요 걔네들은 명절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건물 짓느라고 하면 이게 설날은 이게 쉬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설날도 이런 소리가 나지 이게 혹시 땅굴 아냐 내가 그리고서는 이제 저기 뭐야 경찰서에 갔어요 저 파출소에 를 4 파출소에 가 가지고 이런 소리가 난다 그랬더니 그거 뭐야 소음 그거 뭐 하는 그 아 거기다가 연락을 해보라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주라구요 그래서 글로 전화번호 전화를 했더니 이건 뭐 그냥 녹음된 소리만 나오고 누가 사람이 받지를 않아요 음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다가 유튜브를 보고서는 지금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유튜브는 안 보시다가 요 근자에 처음 보신 거네요 네 소리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동안에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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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네 으 으 한 8,90m 정도 되는데 아이고 깊네 90m 정도 깊은데 소리가 들리는 모양이네 먼저 미칠전 거는 120m 잡히는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너무 깊으네 격실 광장에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시작 격실 기둥 격실 90m 정도 무늬가 있어서 원장님 저 베개에서 잘 들리네요 네 벽에를 여기다 놓으면 들리고 그냥 땅에다 하면 안 들려요 근데 이 벽에를 그동안에 소음이 들은 벽에를 썼거든요 그게 소리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이 와서 벽에 가진 박창 났더라고 그래다가 저 벽에가 바뀌어져서 저렇게 비우고 있다가 저렇게 비우고 있다가 율로 잠결에 내려와서 이렇게 듣는데 뭐가 그냥 버터를 들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 아 잠깐만요 벌써 들리기 시작해 돼요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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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고춧가루 여기 위, 위층. 투동하는 소리가... 위에. 위층에서라는 소리. 여기서는 사실 조금 저... 밑에 어르신 계단 거기 밑에 가서 좀... 주차장. 더 내려갈 수가 있나요? 주차장. 거기 주차장밖에 없어요. 지하는 없어요? 네. 지하는 없어요. 뒤쪽으로 오면 반지하고 위쪽에서 오면 반지하고 이쪽으로 오면 1층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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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울리는데 뚱뚱.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지금도 소리 들리나? 그러면 같이 들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님 귀가 기계보다 더 좋은 거라... 근데 어떤데 저녁때요. 한 4시... 3시 반에서 한 4시 반 사이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아주 미세한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한 2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그랬다가 한 30초에서... 이렇게 쉬었다가 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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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지금은 아주 더 멀리 들리는데... 그 안에 소리가 어떤 식으로 들려요? 그냥 우웅 이렇게 우웅 그러다가 딱 멈춰요. 멈췄다가...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74시야. 미칠 전에 재보은 데서는 79세하고 82세 할머니가 방에서... 대화 나누다가 소리가 들려가지고 기절쳤군요. 그래서 다시 한 30초에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도 들리거든요. 혹시 그러시면... 이걸로 들어보시고... 제가 몇 가지 소리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저 변압기 밑에가 윙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일단 하나 들리고 있고 멀리서 떨궁떨궁 하는 소리가 좀 들리고 근데 그건 생활 소음일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쪽 뒤가요. 그거 뭐야. 가전제품 같은 거 폐풍으로 나오는 것들 갖다가 이렇게 찬득 쌓아놨어요. 보물상. 보물상. 근데 지금 작업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지금 해요. 지금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소리 중에 우리가 잡음 이거 넣어드리면 처음이라 잘 못 들으시니까. 굉장히 시끄럽네요. 네. 잘 들리죠? 그런데 그 소리 중에 지금 아까 이걸로 들어보신 소리가 섞여 있는지 한번. 이게 멈추는 데가 있거든요. 멈추는 시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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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얘기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여기는 옆집에, 옆집에서 들리네요. 이 소리 들리시죠?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들리거든요. 굉장히 예민하죠? 생서가. 제가 개발한 거에요. 예민한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땅굴 시추를 안 하고 이걸로 소리를 들어요. 밑에 소리가 개가 들을 정도로 민감한 개가 청력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 정도의 소리를 픽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멈추는 시간이 있는데 멈추질 않네. 지금 혹시 어르신, 아까 여기 베개 베고 직접 이 귀로 들으신 소리하고 여기 뭐 다른 여러 가지 막 잡음이 섞여있지만 어르신이 들으신 소리가 그 소리가 여기에서 들려요? 혹시? 지금 잘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르신이 들으셨던 소리가 있는지를 한번 딴소리는 다 무시하시고 집중해서 그 소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 소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고춧가루 지상 소리, 아파트 소음, 온갖 소리가 다 들어와서 어머니가 분간하기는 좀 어려우시거든요. 한 열 가지 소리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지하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더라구요. 지하 소리인지 아닌지 한번 분석을 조금 뭔가 또렷해지긴 하거든요. 잠시만요. 아 들린다. 그 자리는 어떤 소리가範까요? 이런 소리가 있죠. 예전에서 비비게임 pieces 아까보다는 잘 듣고, 들리죠? 그 소리가 일정하지 않고 밑에서 불규칙하게 이렇게 막 그 딸그락 소리는 아까보다 선명하죠? 그 갖고 있는 센서 중에 굉장히 예민한 게 있는데요. 그걸 아직 버전업을 못 시켰는데 그 센서는 1m 떨어지니까 손만 문지러도 사각사각 그런 소리, 이 소리까지 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워낙에 미세하다고 보니까 그게 지상음하고 같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두 분은 수월한 분야. 잘 분간을 못 하겠어요. 딱딱 소리는 나는데. 뭔 소리는 들리죠? 저희는 이제 그 땅 속에서 작업하는 소리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가 본데요? 지금 윙 하는 소리는 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예요. 전기 아까 변압기 같은 데서 나는 소리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냉장고에. 지금 여기 어항에도 그게 꽂혀있고 냉장고도 있고. 공기, 기포발생기 그다음에 냉장고 이런 게 이제 거의 비슷한 주파수 대역에 이렇게 음향 패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거는 아까 들으니까 여기 무슨 전기 자금이 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찾은 거고. 일단은 바깥을 한번 가서요. 바깥에 가서요. 네, 이거를 아마 뭐 들어보면 지상의 소리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여기 건물을 둘러보면서. 이런 소리를 들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11월 5일 날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주 있다가 집으로 왔다.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이 벽에가 바뀐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비고 여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잤는데 이쪽 길이는 또 잘 안 들려요. 새벽에 잘 들리세요? 네, 새벽에는 아주. 뚜릿뚜릿해요, 새벽에는? 네. 근데 새벽에도 무슨 딱딱 소리 같은 거 그런 거는 안 들려요. 된 거 같아. 원래 미세하게 들려요, 아주. 깊은 데서 들리는 거 같아요. 깊은 데서 들리는 거 같아요. 깊은 데서. 이 깊대요, 땅굴이 지금. 네. 90m 이상. 90m? 여기? 네. 지하로 90 내지 100m. 여기?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거죠. 그게 다 여기까지 진동으로 올라와서 들리신 거예요. 지금 요 위에 사거리가 땅이. 사거리 땅이 다 갈라졌어요. 위에가.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경도는 깊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뚫고 올라오면 지상하고 가까워지니까. 거기에 금이 가서 이렇게 땅굴 거기에. 이제 지상으로 소리가 거길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반드시 지하에서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스며들어요. 그쪽으로 갈라진 틈으로. 그리고 작년 11월 이전까지는 그런 걸 못 들으신 거네. 그런 거 전혀 못 들었어요. 여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 여기 한 20년 됐어요. 20년 되는 동안에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작년 11월, 11월 이후부터. 근데 저쪽에 그 도로가 갈라져서 여름에 비 오고 그러면 이만큼씩 벌어져요. 여기 도로가. 그래서 아이고 이게 무너질 거 같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저기 뭐야. 저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러고 지나가다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겁나는 생각도 들었어요. 깜짝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깊이가 생각보다. 꼼꼼히 하자. 괜찮아요. 어떻게 할까요? 저거 뭐야. 사진 찍는 게 더 많이 봐야 될 거 같아. 여러분들과 같이 장이 좀 보이나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편히ismatic은 이것도 돼요. 저는 이렇게 장이 좀 더 많이 만족ILYс relation이 있어요. 그렇게 장이 좀 더 많이 없어서요. 저는 이렇게 장이 좀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모든 장이 좀 더 많이 있네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장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장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기縮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라디오를 지금 틀어놔 가지고 바깥에다가 뭐 라디오를 틀어놔서 문 앞에다 이 집에서 그래요? 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 왜냐 그러면요 제가 이런 경우를 몇 번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 계양 쪽에 땅굴 소리가 나니까 라디오를 켜고 사람도 없는 데인데 그 빈집에 장사하다가 문을 닫았는데 라디오가 켜져 있는데 소리를 올려놔 가지고 게가 그 주변에 있는 게가 라디오 소리를 듣고 짖질 않아요 땅속의 소리를 근데 거기 땅굴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라디오가 오래돼 가지고 사람이 문지가 뽀옥 이렇게 앉았는데 전기를 안 끊었어요 그리고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밑으로 밑으로 땅굴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저는 라디오 켜놓은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안 켜져 있었는데 저런 놈들이 그 땅굴 소리 들을까 근데 방을 세워서 뭐를 뿜지러 버리고 일을 아니 그거 뭐 일하는 건 건데 왜 사람이 온 한 곳에서 그렇게 해놓고 다닌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常의 дорог이 안 되ул 때 경찰은 이것을 들 geography 이게 주위에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봤는데 4개 지내요 4개 폭은? 폭은 한 2점 몇 미터 정도? 붉은 나이는 아니네 그리고 요기께만 지금 벽실광장으로 조그만하게 있어 지금 크질 않아요 벽실광장이 한 300평 내지 500평 밖에 안될 것 같아 지금 파는 중인지 조그맣게 팠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라인도 4개 밖에 안돼요 좁은 거리가 깊이는 깊고? 깊이는 한 다우징으로 90에서 100미터 정도 조금 더 깊을 수도 있겠지 다우징으로 그 정도는 멀리 가는 라인인가 보네 멀리 가는 가다가 이렇게 옆구리로 살짝 광장을 만드는 것 같아 숙소를 깊이가 깊어서 여기 싸시는 분은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 지금 여기가 4개 라인이 지나가면 워낙 인천 계양 이런 쪽에 땅굴이 많으니까 어디로 갔는지는 여기서 가늠하기는 어렵긴 하겠는데 여기가 남동공단 남동공단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시흥 안산 이쪽으로 가게 되죠 안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구 쪽 서구 쪽으로 해가지고 주한 그 쪽 주한 쪽 동인천 쪽 되겠네 어쨌거나 여기 멀리 가려고 그러면 경희누나를 대부분 건너서 왔고 일부만 서구 저 서해안 바다를 건너서 와서 예전에 덕적도를 가면서 두 번 왕복하면서 탐사를 해 봤는데 망이 세 개망 정도가 있어요 한 몇 개는 몰라 한참 이렇게 돌아간 상태로 배가 달리면서 이렇게 한거라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거를 배 위에서 바다 깊이를 바다 깊이를 재고서 그때 당시에 뭐 앞쪽에는 45미터 조금 깊은 데는 55미터 이래 가지고 가서 배에 쫓아가 가지고 앞에 선미 운전하는 데 가서 이렇게 배 지도가 있더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이렇게 뛰는 그래서 깊이를 봤더니 평균 한 55미터 정도 된다고 그러면서 깊은 데는 훨씬 더 깊은 데도 간혹 있는데 평균 한 50미터 전후 정도 된다고 그래서 그때 야 다우징이 바다에서도 깊이를 재는구나 아 그 바다의 깊이가 한 50미터 정도 된다고? 네 지나가면서 그리고 연안부도 그쪽에 가까운 데가 30, 35미터 정도 그 정도는 그럼 뭐 100미터 지나가는 거야 뭐 우습지 뭐 그래 바다 오늘도 불안해 하시는 어르신 제보지역 탐사를 해드리고 깊이 지나가는 땅굴이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대한민국은 걱정을 해야만 하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멀지 않은 지역에서는 벌써 3년 전부터 심각한 땅굴 작업 소리들을 내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심하고 생활하라는 방송에 귀에 기울일 때가 아니라 긴장하고 배에서 탈출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소리는 용각산의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땅굴은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소리를 듣고도 인지하지 못하고 뻥 뚫린 땅굴만 고집한다면 그때는 북한군이 뻥 뚫린 땅굴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도 대비하지 않는다면 영향을 보호하십시오 이만큼 당겨진 주자를 만듭니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듣고 이거 저희가 계속 지키고 상상에 기쁜 일을 맞이하고 이 소리를 들으면 싱싱한 일이랑 이 소리를 줄이 확실하게 우선 중 그리고 미국이 주문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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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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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